양호한 1분기 실적이 예상되는 LG에너지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68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LG에너지솔루션 1분기 프리뷰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전망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9%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공장의 수율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고객사들의 전기차 판매가 호조세를 보인 덕분입니다. 환율도 실적에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미국 애리조나에 7조 2천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공장에 약 4조 2천억 원을 그리고 ESS용 LFP 배터리 공장에 3조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번 투자로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내 생산 능력은 대폭 확대되며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지원하는 배터리 생산 보조금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기대보다 높은 양호한 실적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관련 수혜가 보다 가시화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10% 높은 68만 원으로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